하하하하 쟨 가진 것이 참 많아요 그쵸 박사님? 게다가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자 이젠 언제 그만둘지 결정할 일만 남았네 자 어쩔거야 스티키? 아니 스티커맨? 물론 계속 달려야지 하지만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 하하하하 반영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윌리스 뷰티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호호! 크루즈! 하하하하 모두 고마워요 아 페인트발 잘 받네 지게 해역 대학 모자라 가신 날 끝내버려 51번! 졸설의 포로 맥퀸의 아이디어였어 허드슨이 보면 아주 좋아할거라고 저도 좋아요 오 완벽하네 아이디어는 구식이지만 방금 어느 누가 구식이랬나? 하하하하 이건 새로운 시도네 맘에 들어 와우 멋지네요 이왕 레이싱 팀장 할거라면 나름 스타일인게 좋겠지 스털링 회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보다 텍스가 뭐라고 할지 그게 더 걱정이네 러스티즈를 아예 인주했다더군 고마워요 텍스 내가 스털링한테 대륙만큼 폭풍 제안을 했지 자 훈련할 준비는 된거야? 모르겠어요 또 지고 싶어서 일해요? 아우 솜털 구름이나 챙기시지 기름바지나 챙기세요 기름바지도 챙겼고 낮잠도 다 잤어 해볼까요 어르신? 루이지 출발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재Leutar 아우